북한의 이선권이 남한의 정치 경제계 인사들을 향해서 거친 언사를 뱉어내며 수모를 주더니 국기야는 지전의 뱃살까지 건드리는 불경죄를 저지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고무부 장성택의 처형은 비교도 안 되는 미사일 처형증 받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이선권은 남한의 장관을 졸러보고 호통을 치는가 하면요. 해외에서는 국빈으로 모시는 남한의 제면들을 향해서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겠습니까? 라고 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남한 인사에 대한 막말의 도처에서인지 압불사 그들의 지전인 김정은 수령님의 배가 남산만 한 것을 깜빡이 있고 남한 집권당 정책의장의 배가 좀 나은 것을 가지고 배 나온 사람이 예산을 다루면 안 된다며 남한의 예산 문제까지 간섭하는 태도를 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선권의 이 거친 말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면 혹시 북한을 유리그리처럼 깨질 것을 두려워해서 오히려 남한에서 이선권을 감상께 연혐이 없는데 혹시 뱃살이 남산만큼 나온 김정은이 이 말을 자기 배에 빗대어 한 말로 오해를 한다면 이선권은 살아남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 말을 뒤집어 보면요. 배나온 사람에게 인민을 맡기면 안되겠다라고 오해할 수도 있으니 말입니다. 옛날부터 새치 혀끝을 조심하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남한의 내노라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새치 혀끝으로 수모를 줘도 오히려 수모를 당한 사람들이 몸을 도사내는 것을 보면서 기고만장했던 기분에 도치되어서 지전의 배가 남산만한 것을 깜빡 잊었던 것 같습니다. 만일 그들의 지전이 뱃살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다면 이 말을 거친 농담으로 받아들이는 대신에 반역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북한에는 고무부장 상태에 의해서 측근으로 인해서 또 한 번 피바람이 불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긍정적 예측이 아니라 그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말조심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결정적인 말 실수가 치명상이 될 수도 있으니 말입니다. 결정적인 말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